자, 문제 7번입니다. MCX네요. Minimum Cost Exportizing입니다. 그렇죠? MCX 기법에 의한 공기 단축에서 아무리 비용을 투자해도 그 이상의 공기를 단축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했어요. 한계점. 아하, 한계점이더라. 사실 이것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뭡니까? Crash Point예요. 즉, 특급점이 되더라. Crash Point라는 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시죠.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 I 중 FlyHash의 사용에 따른 이점으로 볼 수 없는 것 혼화제라는 걸 넣게 되면 무조건 유동성은 좋아지고요. 수화렬은 감소하고요. 균열 더 저감되고요. 수밀성도 높아지고요. 다만 초기 강도가 낮아지고 장기 강도가 증진돼요. 그래서 답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더라. 4번이더라. 라는 겁니다. 장기 강도의 증진이겠죠. 그렇죠? 그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FlyHash 뿐만 아니라 고로슬레그라든지 실리카 휴미라든지 어떤 게 들어가도 답은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9번 보시죠. 다음 중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사항은 건물 전체의 개요, 공사비 지급 방법, 시공 방법, 사용재료들아 다 관련이 있는데 돈에 대한 거는 시방서하고는 별로 상관해요. 시방서의 시방서 값 얼마? 이런 거 없죠. 이 재료 값 얼마?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쉽죠? 문제가 굉장히 이때까지는 쉬웠어요. 그렇죠? 자,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류준 표준 용류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요? 못 풀어요. 이런 건 암기 안 하면 못 풀고 이거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거는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숫자를 이거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공부하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찍어서 보통 맞추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기본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답은 1종입니다. 옆에 온도에 대한 거는 적어놨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더라 라는 거. 그렇죠? 1종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런데 1종의 온도라는 거를 이렇게 온도로 외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업에 뛰시는 분들도 방수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안 외웁니다. 이런 거. 그런 사람들도 잘 외우지 않고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외부의 조적병의 방습, 방열, 방한, 방서 등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 쌓기법은 뭐냐? 낫쌓기라든지 기초 쌓기 이런 애들은 낫쌓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것도 있고 미장적인 역할도 하고요. 기초 쌓기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인 역할이 강하겠죠. 그다음에 업무 쌓기, 옷갈려 쌓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미장적인 게 강할 거고 공간 쌓기는 뭐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위한 거더라 라는 거. 가운데를 비우는 거죠. 중공층을 두고 쌓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어렵지도 않고. 자, 문제 12번입니다. 7104에 사용되는 희석제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이것도 어려워요. 문제가. 이것도 어렵더라 라는 겁니다. 송진건품류, 건유품, 테레빈유고요. 맞아요. 석유걸류품, 휘발유 석유, 맞아요. 콜타로증유품, 미네랄스프리트 아니에요. 미네랄스프리트는 여기에 들어가요. 석유걸류품에 들어가요. 어렵죠. 이 단어를 어떻게 외울 거냐. 그렇죠? 이거는 설명도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그냥 내리 찍는 거죠. 보통 제일 찍을 때 잘 찍는 게 몇 번입니까? 보통 3번 잘 찍죠. 그렇게 찍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아마 이 문제를 풀었을 때도 대부분 다 찍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회차가 어려웠다고.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송근걸류품이 돼가 있고 그럼 콜타로증유품은 보통 희석제를 뭘 쓰냐면 여기 벤졸이라든지 솔벤트라든지 나프타 같은 걸 사용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 문제 13번입니다. 토공사에 쓰이는 굴착용 기계 중에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위에 있더라. 그건 뭐예요 이거? 파워쇼벨이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비가. 이건 외우고 있죠. 클램쉘은 어디에 씁니까? 클램쉘은? 좁은 협노. 협노 이렇게 깊게 팔 때. 드래그쇼벨은 어떨 때 써요? 드래그쇼벨이라고 하는 건 빼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빼코 포크레인. 그다음에 드래그라인은 뭐 할 때 써요? 트렌치 같은 거 갈 때. 길게. 그렇죠? 그거 할 때 드래그라인 쓰더라.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파워쇼벨이더라. 삼날이 뒤집혀가 있죠. 위로 까는 걸. 그거 이야기하더라 라는 걸.